입니다. 저는 mbc 개그맨 추억의 책가방 박윤서입니다. 늘 가면을 쓰고 공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굴 물러보는 사람들도 많아요. 그래서 더군다나 오늘 또 스님복을 입고 와가지고 그래요 우리 저 우리 그 이 음향을 담당하면서도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추운데 우리 연예인들이 이렇게 음불신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아무쪼록 오늘 사장님 대박날 것 같아요.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개업을 해서 아무쪼록 축하드리고 늘 건강하세요. 남만만 이제 남만만 너를 당신의 향이 당신의 사랑 걸리면 마력처럼 빠져들어 모든 것을 잊게 한 섹시한 여자여 난 난 어떡하라고 술잔 술잔 속에 떠오른 얼굴 승려 둔 사랑이여 당신이 볼까 얼른 마셔보지만 가슴은 흘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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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난 난 이제 난 난 난 너를 내 사랑은 너뿐이야 자 박수 한 번 주세요 우리 MBC 계급의 노래를 오늘 오늘 별추러 오셨습니다. 난 난 난 이제 난 난 난 너를 찬참참참 찬참참 찬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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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향이 당신의 사랑 당신의 향이 당신의 사랑 걸리면 마력처럼 빠져들어 고도껏을 잊게 한 섹시한 여자야 난 난 어떡하라고 술잔 술잔 속에 떠오른 얼굴 숨겨둔 사랑이여 당신이 볼까 얼른 마셔보지만 가슴은 홀럭홀럭 난 난 난 이제 난 난 난 너를 내 사랑은 너뿐이야 난 난 난 이제 난 난 너를 내 사랑은 너뿐이야 좀 화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우리 이강연 대표님 그리고 또 이 관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살짝 들렀는데요 사실은 저보다도 저 뒤에 선글라스 끄고 계신 분이 사랑과 평화 우리 멤버예요 그 이렇게 또 같이 요즘에 저하고 같이 공연을 하는데 또 여기 또 내가 또 한번 가서 잠깐 얼굴 좀 한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잠깐 같이 내가 모시고 오셨어요 원래 1970년도에 사랑과 평화가 발대식을 해가지고 2014년도까지 활동을 하시다가 보면 건강이 조금 안 좋았다가 다시 지금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공연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 보이고 월미드 공연이나 이런 데도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나중에 한 번씩 고민 좀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두번째 넌쿠찌글론당신 보내드렸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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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너를 사랑해 전 둘째 내게로 불러온 당신 한 분 이는 나에게 그 우리 되진 당신 언제 언제까지나 변치지 않은 사람아 나를 나를 내려버리고 당신 곁에 영원히 내 손으로 당신을 이 세상에 나는 최고로 만들 때까지 그댈 사랑해 너를 사랑해 전 둘째 내게로 불러온 당신 너베 너베 뭐라고 해도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온 세상이 변해도 난 하나만 끝까지 지켜줄 사람 그댈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 그때 내게로 불러온 당신 한국인은 나에게 불뿌리되듯 당신 언제 언제까지나 대기하는 사람은 나를 나를 때려보죠 당신 곁에 영원히 내 손으로 당신을 이 세상에 최고로 만들게까지 그댈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넌 굴제 내게로 불러온 당신 곁에 영원히 내게로 불러온 당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